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달콤한 딸기 디저트랑 스위스 미스 핫초코 먹방 준비했어요. 안녕, 구찌입니다. 스위스 미스 제품이 총 5개예요. 제가 오늘 먹는 네 가지의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다크 초콜릿까지. 다크 초콜릿도 있어요. 이렇게 원형 통으로도 나오고 이건 이제 스쿱으로 퍼서 먹고 싶은 만큼 드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또 아까 전에 제가 탄 것처럼 이렇게 팩으로 나와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종류별로 맛보고 또 홈카페 느낌으로 이렇게 휘핑크림이랑 마시멜로 같은 거, 초콜릿 섞어가지고 토핑 듬뿍 얹어서 먹을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초콜릿이 들어간다. 이렇게 초콜릿이. 이렇게 초콜릿이. 이렇게 초콜릿이. 이렇게 초콜릿이. 이건 너무 맛있네요. 기분 좋아지는 분. 우유가 함유되어있어서 그런지 우유 풍미가 확실히 나요. 그다음 마시멜로 먹을게요. 이것도 인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안에 마시멜로가 조금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어서 애들이 좋아하면 돼요. 밀크 초콜릿보다 조금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그다음에 리치 초콜릿. 리치 초콜릿이랑 초콜릿 헤이즐넛은 둘 다 이번에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리치 초콜릿. 리치 초콜릿 맛이 확실히 좀 더 진하게 풍부하긴 하네요. 리치 초콜릿 헤이즐넛 향이 나요. 맛있어. 그다음에 초콜릿 헤이즐넛. 이것도 좀 궁금하네. 흔흔하게 헤이즐넛 향이 나요. 우선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덜 살아요. 그리고 헤이즐넛의 향긋한 풍미랑 코코아의 달콤함이 약간 같이 느껴지는? 우리나라에서 좀 흔하게 알려진 헤이즐넛 맛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견과류 맛이 고소하게 나는 헤이즐넛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맛만 봤는데 이제는 토핑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딸기 디저트랑 같이 먹어볼게요. 다이버. 다이버. 노인드랑은 후기. 헤헤헤. 와우. 잡은adaş잘. 그리고 쇠아. 보기 안쪽에 하는 후기. 사진책에 그냥 찍는다고 하니까. 손을 재찹해줘요. 그래서 다이버 숙지 홈카페 다 만들었어요 아 진짜 하나씩 만들기에는 진짜 쉬운데 무너져가지고 이게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핫초코 카페모카 그리고 심슨 핫초코 아보가토를 가장한 핫초코 가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칼로 이렇게 잘게 썰은 초콜릿이에요 화이트 초콜릿이랑 이렇게 초콜릿 그리고 디저트도 소개해드릴게요 티라미슈 딸기 티라미슈랑 딸기 크로와상 딸기 타르트도 넣어주세요 딸기 케이크 여러분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밥까지도 먹기 너무 맛있어 체라미슈 맛있어 너무 많이 누웠어 어떡해 크로와상이라는 거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극강의 달콤함인데 크로와상이랑 딱이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맛있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번엔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있어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미니크 초콜릿에 초콜릿을 듬뿍 넣어둡니다. 미니크 초콜릿에 초콜릿을 듬뿍 넣어둡니다. 너무 맛있어. 생각보다 그렇게 안달아요. 너무 맛있는데 약간 진한 다크 초콜릿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케이크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몸무늬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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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너무 맛있다 새우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엉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조금 더 고소해요 소금 소금 너무 맛있다 도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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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배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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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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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쯔님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달콤한 딸기 리저트랑 미국 핫초코 판매 1등 브랜드인 스위스 미스 핫초코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 먹어봤는데요. 지금 계절에 먹기 진짜 딱 완전 따끈한 달콤한 당 충전 필요할 때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포장도 이렇게 스쿱으로 한 것도 있지만 각각 개별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파우더 자체에 우유가 함유되어 있으니까 그냥 물만 타먹어도 엄청 진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컵체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도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가져다니기도 괜찮고 캠핑 같은 데 갈 때 가져가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밀크초콜릿, 마시멜로, 그리고 리치초콜릿, 초콜릿 헤이즈넛까지 먹어봤는데 다 맛있었는데 일단 베스트 저는 기본 밀크초콜릿도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리치초콜릿 저는 원래 초콜릿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저는 베스트였습니다. 저에게는 스위스미스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29%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굴럭되는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